긴급속보입니다. 이걸 읽어야지만 바로 오늘 점퍼챙겨나와로 가요계에 데뷔한 W24가 데뷔 1주년이라고 합니다. 박수! 데뷔 앨범부터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실력화 리얼밴드로 주목받는 W24는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주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팬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모습과 더 멋진 모습, 더 사랑스러운 모습, 더 좋은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밴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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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오늘의 듣는 cookbook 또 잠시만이나 Doug Palmer이 그냥 자 아 진짜 경사네요. 자 leading 그가 뭐지, 이는요? 그는 제가 뭐지? 이는요? 그가 뭐지? 그는 그는 그가? 그는, 그는 그가 뭐지? 그는 그가 뭐지? 그는 그가 뭐지? 일단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렇죠. 둘, 셋! 안녕하세요, 똥슈구입니다! 오늘 WTO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일 잔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도 처음이에요. 대박 내 인생 역대 생일 잔치다. 첫 번째! 롤링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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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핏. 아무리 안 들어가요. 윤수씨, W24의 첫 공연 기억하시나요? 제가 롤링핏으로 선정되어서 목리 선배님들, 점기뱀장어 선배님들과 함께 공연하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데뷔 전이었는데 공연으로 그때... 롤링핏, 롤링핏, 롤링핏. 사진은 없지만 롤링핏.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롤링홀이 한국에서 홍대승에서 표정의 최선의 고정입니다. 이 시각이 특수작을 llam어로 한이까지 고정한이, 그러나 그 tier였습니다. 이런 침강을 안정은 않고, 최근에 내거의 장성적인 한이까지 탑진한 선생님이 이제는 안정은 coming up, 혹시 다른 기 Graz? 어디를 또 야채는 그런지는? 확실해졌을 때 막 지급한다면, lemn.com이 좀 더욱 확실하게 됐어요. 작년에 롤링핏이었던, 이렇게 사진이 없었던 롤링핏이었던 저희가 이번 롤링홀 24주년, 그리고 롤링홀 24주년, 그리고 또 제가 오늘이네요. 이곳에 있는 이유, 그 시작, 그 시작, 바로 W24의 데뷔입니다. 바로 1년 전 오늘, 2018년 3월 8일에 W24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미니엠을 지금도 정말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요. 포장 순수. 저희가 300장 가령을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 1집? 어디 이렇게 중고장터에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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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뭐죠? KBS 뮤직! W24가 처음으로 출연한 방송입니다. 사진을 찍었던 tensor. 인센스, 타이틀, 이제 쇼핑을 찍어볼게요. 춤을aton 춤을 타고 춤을 추던 지금 눈을 추렀고 뮤직뱅크도 그렇고 그게 되게 선물 같았어요 그냥 그 무대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 저희 머리톤이 다 다운되어 있잖아요 이body 영상으로 둘이 너무 예쁜션 정말 글쎄 그것이 4등의 비디오 다운로드 5등을 2등 완전히 1등을 했었죠 1등을 했었죠 나 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용산에서 우리 만났던거? 여러분은 한국말로만 진행을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일이니까 오늘은 우리 하고싶은대로 할거야 보도록 해 지켜보도록 해 양해가 뭐야? 양해 Please understand us 저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영광릉된 순간? 예? 영광릉된 순간? 네, 2018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올해도 여러분 기대해봅니다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는 상 받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6번 진레! 그래서 그 40주년을 맞이해서 케이팝 아티스트를 최초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워요 진짜 네 어떠셨어요? 정말 칠레라는 나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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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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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팬 미팅 때 저희 콘서션에서 지연이 잘생겼다고 해주신 분이 ㄱㄱ 근데 지연 진짜 잘생겼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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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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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우리. وفte. 멈. 만나요. 만나요. 이게 말할 수 있잖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뭔지 알지 장성력 내려서 그렇죠 이끄부터 사는 거지 데뷔 이끄부터 주문했을 때는 이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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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섭촌 잃고 민섭촌 잃고 이끄부터 도섭이인가 먹은데요 아 맛있어요 거기 맛있어요 그 아트라니티스토크 옆에만 하는거죠 네 거기서 갈비탕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bom 40만원치 유에서 옷 좀 사줘 아...내가? 왜? 왜? 의미 있지 않냐? 의미 있지 옷 사주래요 오...네 잘 받을게 감사합니다. 저는 스탠드랑 유테리어 용품들 사고 싶고 저는 스탠드 stinky 여기 지금 연습실 밑에 층에 잠깐 빌려서 저희 샘이파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잖아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죠? 이게 전문일자에 비스듬들75cm. 그래서 우리 스티커럴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Q. 음식에 비유하면 어떤 것인가? 멤버 개개인 한 번 가보자, 우리끼리. Q. 개개인 음식? Q. 개게 BE서 ahh because of the will. Q.는 그 saw ti. Q. 를 드频, 를 드 차 보니까 제품들 성장이에요? Q. 를 드 Anything? Q. 를 드 dopo aus Who is in bed? Q. 를 드 preachconds?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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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호원이는 나초 감사합니다. 사실 좀 더 괜찮은데 우리 dos가 한국의 우리ela 인가 싶지 않은데 바로 사이북스 술방 술방이 하얀데 쫄깃하고 깨 깨 이거 진짜 팬 댓글이다 싸이북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냄새랑 비슷한 게 디저트 종류 같은데 먹는 냄새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 네. 나만 이해가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영국에서 얼굴이 좀 많이 돼요. 문재야 너가 말하는 거에 한 마디 했을 때 응 아니야. 미안해요. 배고프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게 집에 감자 없나요? 이렇게 찍게 할거 같아요. 이렇게 달라요. 이 부분에 맨날 소음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boards에 대한 반응은 정말 맛있어. 한 번 удоб화할게. 다시 선택할게. 오늘 오징어는 어깨가 함께 먹어도 찾아온 거에요. 또 야시에서 여행은 indicates. 오징어는 맛있어. 제가 먹고 싶은데요. 저는 오징어는 안 먹습니다. 나 오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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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은 먹어요 오줌 젓갈 진짜 좋아하고 쭈꾸미 볶음인데 마요네즈 딱 싹 같은 거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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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빛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S&P 선크림 많이 이용해서 직원을 소출하고요 네. SPF 50 여긴 세상의 빛이라.. 러스 ..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았다.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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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영어나 남미 질문 중에 앨범 매주일 결전 네 retention 개인ischen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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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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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육? 아니요. 그런 거 빼고 있는 거거든요. 알았어요. 저는 작년에 특별한 날이라서 가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충북 제천 J.I.M에 공연했을 때 저희가 버스킹 무대 말고 무대에서 한 번 공연했어요. 아, 의림. 의림지. 의미. tuning. acion on nuevo these talk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에서는 생각만 해도 많이 드세요. 저는 차라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들여서 하는 거라 더 귀해요. 그거 진짜 공들여서 했죠. 머리를 맞대다 못해. 감사합니다. 그게 또 이제 우리 낭무와 추억을 많이 만들어졌어요. 다 지워줬어요. 저는 커버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 부족하고 싶은데요. 다 지워준다, 이제 우리 낭비가 다 같이 공개하는 데 안에서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낭비가 다 같이 공개하는 데 이렇게 공개하는 데 우리 낭비가 다 같이 공개하는 데 더 잘 안 되었죠. 거의 5천 3천 4만 5천 4만 5천4만 5천4만9천4만9천4만8천4만9266만9 Anna This is who gives us 5천4만6천4만2천4만6천2만9천2만4천4만5천4만2천4만2천1천4만4천4만9만9천5만5천5만5천7천4만9천4만9천4만5천8만1천4만5천4만5천4만9천4岁 So you think you should always write it for me?! We should write it for you I'll write it for you It's a beautiful house You're in a very best to meet it with your E fancy It's a good concept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핑크색 편지실에다가 각자 쓰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여워. 내용 기억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해 보고싶은 게 erre. 과연 이 분이 있습니다. 자리 기다려봐. 됐다. 이거 무슨 맛일까? 고구마 뿌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선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인 주한가? 불꽃합니다. 파이어 그건 아니죠? 갑자기 물을. 물가.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만나요. 커밍스! 30분 뒤에 봐요. 여러분, 다시 만나요. 커밍스! 30분 뒤에 봐요. 안녕! 안녕